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34쪽에 환매등기 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등기와 관련해서 환매등기가 나오는데 물론 환매등기가 시험문제 지금까지 30년동안 딱 한 번뿐이 안나왔는데요 작년에 시험문제 나왔던게 뭐냐면 그 환매등기에 필요적 기회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매등기는 이제 각계전투 모양으로 환매등기는 이전등기 아래 언제나 부기등기 하고 그 다음에 환매등기는 우리 말수등기 할 때 환매권의 실행으로 이전등기 맞추면 환매등기는 직급말살기지 그런거를 봐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신탁등기와 비교할 때 환매등기는 자 누가 하고 갑과 의리 매매계약을 맺고 내가 뭐라고 5년 이내에 돌아와서 이내에 돌아와서 지나면 안되고 이내에 돌아와서 자 내가 너한테 뭐에요 부동산을 뭐하겠다는 얘기에요 다시 사가겠다 5억에 팔았으니까 5억에 다시 사가야겠다 환매등기 할게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에요 1번 소유권전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 이렇게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에 특약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특약하고 약종의 등기를 하게 되면 특약과 약종 등기 하게 되면 자 뭐 때문에 하는거에요 대학력 때문에 하는거에요 특약과 약종에 따라서 현재 수입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의리 맘대로 뭐 했을때 처분했을때 이 처분했을때 있죠 이렇게 처분했을때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환매권자가 이 병을 상대로 해서 다시 나한테 뭐해 오라는게 이전해달라는게 요 그래서 누가 갑이 걸리자고 얘가 의무자에요 왜 대학력이란게 그런거에요 계약매진 사람한테는 계약서만 보여주고 등기해달라고 하면 되요 자 이렇게 새로운 물건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게 대학력이고 자 얘가 권리자고 얘가 무죄요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원인이죠 이전등기 할 때 앞에가 뭐가 아니라면 두글자 중에 시읒이 아니면 무조건 공동을 하는거에요 자 의무자가 병입니다 그러면 중요한게 그런 얘기죠 자 무슨등기 환매특약등기를 언제나 무슨등기 한다는 얘기에요 부기등기에요 그래서 약종과 특약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기등기 하는거에요 그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해오는 것이고 나중에 등기해오게 되면 필요없어였죠 이걸 등기관이 짓고 말사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항상 뭐하고 뭐하고 환매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플러스 무슨등기를 환매특약등기를 이 두개 등기를 뭐하고 동시에 인청하고 신청서는 뭐라고 신청서는 뭐에요 신청서는 별개로 따로따로 내니까 하나는 주등기로 하고 하나는 무슨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그렇다 그 얘기에요 지금 자 그러면 그럼 이렇게 동시에 인청하고 신청서는 별개로 내니까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한다랬죠 그래서 부기등기다 물론 한매권을 이전할 수 있고 이전은 부기의 부기입니다 부기등기 그럼 뭐에요 자 신탁등기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신탁등기는 뭐에요 신탁등기는 제일 많은 신탁등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재건축할 때 건물 철구 관리철분 들어가죠 그러면 토지가 건물은 없어지고 토지가 나오니까 토지등기부상에 누가 그 조합원이 조합원이 누가 앞으로 조합장 앞으로 뭐하는거에요 이거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2번 소유권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신탁을 원인해서 그 다음에 이전등기와 부순등기를 신탁등기를 하나의 순위번호에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같이 합니다 물론 신탁원부를 내야 되는 것이고 신탁원부를 이제 자료를 내면 등기관이 신탁원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식으로 이 이전등기와 플러스 뭐에요 신탁등기를 뭐하는데 신탁등기를 뭐에요 동시인청하는데 동시인청하는데 이 환매처럼 신청소가 별개가 아니라 자 한건의 한건의 신청소로서 한건의 신청소로 동일서면이죠 한건 신청소는 뭐에요 동일서면으로서 동일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자 제출하기 때문에 하나의 순위번호에요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다 하나의 순위번호에 자 하나는 주등기고 하나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에 두개 등기를 같이 한다 이런 환매등기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234페이지 문제에 환매권에 관한 기술이 다 옳지 않은거 그래서 이전등기와 환매등기의 원일자는 동일하다 왜 동시하니까 그 다음에 2번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는 환매권을 원인한 이전등기를 맞서해야 되는게 아니라 환매권 행사는 도로 사가는거에요 도로 사가는거에요 이전등기 하는거에요 이걸 맞서하는게 아니다 도로 사갖고 오는 곳이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게 이제 당에 틀린것이고 자 그 다음에 환매등기 신청할 때 작년에 나왔던게 그거에요 시험에 나왔던게 그 어디에는 신청정보에는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이죠 그래요 등기할때 필요한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환매기간은 약정이 없을때는 그 환매등기 신청지원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기록하고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게 등기상이된다 그러니까요 자 24번의 신탁등기를 보겠습니다 옳은거 그랬어요 1번을 일단 우리가 수탁자가 여러명일 때는 당연히 뭐에요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등기법에 합의라고 하는 뭐에요 합의라는 그 자 지분 등기비 신재법상 지분이 나오는 합의라고 한사람 하나의 땅에 두사람 이상의 공유관계를 갖고 있는거 있죠 어 이런 뭐에요 합의는 자 합의는 우리 뭐에요 우리 등기법에는 민법상 조합하고 신탁등기 할 때 수탁자가 다수일때 합의를 합니다 공유가 아니라 합의라니죠 자 2번 수탁자가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서 신탁등기를 인청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에요 자 동시인청하죠 그런데 해당 부선생은 권리설정등기와 별개 등기부로 순위보로를 달리하는게 아니라 자 대의로 등기할 때는 뭐에요 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신탁등기를 나중에 하는 동시인청의 예외를 인정하겠지만 항상 뭐에요 우리가 워드치면 표가느라 다시 요런식으로 여기 등기 해놓고 나중에 신탁등기를 하겠다는 얘기지 별개의 순위번호가 아니에요 항상 순위번호는 같아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아니죠 그래서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마찬가지에요 신탁의 한 권리가 잊었는게 신탁등기는 별개 등기부로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그것도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자 4번에 뭐에요 당연히 신청을 하든 단독을 하든 신탁등기를 항상 단독신청해요 그게 맞는 말이다 수탁자가 단독을 한다 단독신청이다 그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을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해서 자 설정한 저당권은 신탁재산을 하는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지 반하지 않아 뭐에요 이렇게 담보신탁도 가능하다 아니게요 그래서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뭐라고 해서 저당권자로 해서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그건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해갖고 이런식으로 해서 자 땅 있는 사람이 담보신탁으로 해갖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정권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25분을 별표하겠습니다 25분을 별표하시면 자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거 그래서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서 권리전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에 변경 등기를 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사야한다 그랬죠 항상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에요 자 2번처럼 뭐에요 단독신청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에요 신탁등기 했는데 이 갑이란 사람이 뭐에요 이 수탁자한테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뭐에요 관리비용이라던가 자 그 신탁비용을 수개월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내지 않아서 자 이게 바로 누가 이게 이 의리란 사람의 이 부동산이 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됐다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수탁자의 뭐라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다 아니게요 고유재산이 됐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필요 없어였죠 그래서 2번 무슨 등기를 신탁등기를 뭐하라는 얘기에요 마셔 시켜라 얘기입니다 언제나 주등기 한다 그래서 고유재산 된 뜻등기를 부기등기 한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 주등기고 크게 틀리고 그 다음에 4번 신탁 가등기 신청도 신탁은 가등기 왜 신탁도 계약이니까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가등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에 관한 권리전등기 보존이나 설전등기와 함께 한권의 신청정부죠 일괄적으로 하나의 하나의 신청서에 동의를 신청서에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걸 한번 보시면 자 신탁등기 관한 수준으로 옳은 걸 모두 옳으라고 했는데 보세요 법원이 신탁변경에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척없이 법원이 신탁변경에 재판할 때는 촉탁으로 등기를 해야지 자 갑자기 법원이 신탁변경에 재판했는데 갑자기 수탁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리고 이것은 뭐라고 법원의 촉탁등기다 옳은 게 아니에요 기억배 그래서 1번과 4번과 5번은 틀렸고 니은 신탁재산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뜻등기를 주등기로 한다 그거 맞죠? 주등기로 한다 그래서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만약에 누가 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처를 위해서 이 사망보험은 뭐예요? 보험으로 10억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보험급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처가 보험회사에 비해서 수익자니까 10억을 받죠 근데 자식이 뭐라고 A하고 B라는 자식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아버지 사망했는데 어머니가 1.5고 우리가 뭐예요? 1이고 1이고 우리가 상속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 안주냐? 보험회사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보험금 10억은 뭐예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를 뭐예요? 부인으로라 니네 어머니로 하는 뭐예요? 이 보험금 고유재산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속재산과 구별할 수 있게 고유재산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도 뭐라고? 신탁재산과 구별하려고 무슨 재산이라고? 고유재산이란 단어를 만들어냈다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신탁재산 신탁재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을 때는 주등기를 하고 맞고 등기관이 신탁자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수탁자의 변경이라는 등기를 등기관이 앞에 나왔죠? 직권으로 자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된다 자 변경할 때는 변경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니을은 뭐예요? 니을은 수탁자가 수익자가 수탁을 대위해서 신청할 때는 대신청이죠? 이때는 꼭 뭐예요? 동시에 꼭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다니까요 동시에 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탁등기를 나중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개는 틀리고 두 개는 맞고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2번이 답이다 자 27번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27번을 발표하시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대의는 있다요 대의 신청은 무조건 있다요 대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패소한 등기무자가 승소한 권리자를 대의해서 할 수 없다 대의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신탁등기 말소 하여튼 신탁등기는 단독이야 신탁등기는 단독 있다요 신청하든 말소하든 항상 뭐예요? 단독입니다 단독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맞죠? 왜? 합의등기죠? 합의요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뭘 하라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요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해전임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탁등기의 말소 신청은 신탁 권리해전임에 맞춰진 후에 별도 절대 신탁등기는 별도로 하는 게 없어요 일단 그거는 대의 신청할 때는 뭐예요?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항상 뭐라고? 동시에 신청한다 동시, 동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첫째 줄 안 읽어봐도 두 번째 신수탁자 있죠? 단독 있죠? 항상 단독 있다요 신탁등기 뭐라고? 항상 단독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독 있다, 대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의가 아니라 뭐라고? 합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용익물건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용익물건 얘기해주면 일단 용익물건 각종 권리, 권리사항이니까 일단 뭐부터? 객체부터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용익물건의 객체 자 용익물건이다 그래서 이 용익물건에 대해서 용익물건에 대한 객체에 관한 얘기인데 객체는 뭐예요? 절대 뭐라고?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자 공유지분 있죠?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특히 전세권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등기가 안 된다 자 가장 기본적인 객체를 먼저 보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익물건은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느냐 그래서 필요적 사항이 있죠? 필요적 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필요적 사항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이 있죠? 임의적 사항 자 그러면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뭐예요? 지역권의 유역지, 승역지 목적 범위 전세권의 전세금과 목적은 없어요 전세권은 이미 계약될 때 토지에 대해서 하느냐 건물에 대해서 하느냐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상상 목적인 범위를 쓰는 거예요 범위 그러면 자 그래서 필요적 사항은 무조건 뭐예요? 기재해야 된다고? 기재, 필요적 사항은 무조건 뭐예요? 기재, 기재, 하여야 한다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재해야 되니까 이게 당연히 뭐예요? 등기사항에 해당돼요 그런데 임의적 사항은 구별해야 되겠죠? 뭐라고?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상권의 전세권의 전세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뭐예요? 자 양도금지 특약 그래서 이 임의적 사항은 항상 뭐라고? 자 일단 기재, 기재할 수도 있다요 존속기간은 뭐 할 수 있다고? 기재할 수도, 기재할 수 있다요 기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아니에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등기사항이 아니다죠 자 기재가 기재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에 존속기간에 뭐가 있으면? 약정 있으면 있죠? 약정 있으면 뭐 해줘야 돼? 이거 기재,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 원인에 존속기간에 약정 있으면 이거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자 이렇게 시험적인 시험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그런 걸 눈치채고 이제 뭐예요? 눈치채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1번에, 29번에 보면 틀린 거예요 1번에 지상권의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설정 목적과 범위는 뭐예요? 필요적상이에요 자 필요적상이니까 무조건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료는 그건 임의적상이에요 임의적상이죠? 자 그럼 분필증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필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써 있는데 자 일단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결의 속 부동산 일부는 용인권의 객체야 가능하다는 점 자 존속기간은 뭐예요? 지상권은 불확정기간도 가능해요 왜? 최장기간은 정하지 저에 있지 않아요 최단기간만 30년, 15년, 5년이죠? 하여튼 불확정기간 가능하다는 점 자 3번이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권 승역지의 지상권자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어요 자 이런식으로 요역지가 뭐가 있고 승역지가 있으면 요역지는 요역지 전부를 승역지는 전부되고 일부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요역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이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자 소유권자하고 소유권자가 설정계약을 맺고 지역권 등기도 가능하지만 이 요역지의 지상권자도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자 지여권 설정 뭐에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자 지여권 설정자로서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여권을 설정할 경우에 지여권에서 전세권 등기는 뭐에요 전세권 등기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뭐에요 이 소유권자끼리 할 때는 당연히 뭐로 하고 이거 1번에서 지여권 어디에다가 이 승역지의 의구에 지여권을 설정하고 설정 등기 하죠 자 우리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권자가 누군가에 기록을 해요 근데 누구는 이 지여권 설정 등기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내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니까 굳이 뭐라고 권리자는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등기야 이 주등기를 하지만 예컨대 여기 전세권자나 여기 전세권자하고 아니면 지상권자나 지상권자끼리 예컨대 자 이렇게 1번 어디에 자 만약에 뭐에요 토지에 지상권 등기가 돼있고 여기 전세권자 A하고 여기 지금 지상권자하고 예컨대 1-1번에서 1번 뭐에요 지상권에 붙여져있는 문하고 전세권 등기 아 붙여져있는 지여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누구하고 누가 하는거에요 이거 유역지의 전세권자하고 승역지의 뭐에요 지상권자하고 할 때는 지상권 등기 아래 지여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한다 그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여권 등기 설정 등기는 지여권자가 올리자 지여권 설정자가 의무자로 공동으로 신청함을 뭐에요 원칙을 한다 원칙을 한다 아니게요 지여권자가 권리자고 설정자가 뭐라고 의무자로 공동으로 하면 원칙이다 아니게요 당연히 어디 여기 지금 뭐에요 이 승역지 등기부 해서 그렇죠 자 승역지 등기부 하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자 4번 자 4번 지여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 및 일반적인 지여권의 설정 목적과 범위이고 꼭 써야 되겠죠 규제 하야 된다 뭐에요 필요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유역지 소유권이 육지 소유권이 연유된 경우 지여권의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완전한 된 얘기에요 절대 이 지여권이라는 것은 유역지 소유권에 붙어 다니는 종된 권리에요 절대 뭐 하지 못한다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몇 번에 32번의 전세권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자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고 20년 10년을 넘지 못해요 왜 최장기간이 10년이에요 최단기간이 건물은 토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자 10년을 넘지 못해요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에서 일필토지 일부 또는 일동건무 일부 할 수 있다 어 그죠 어 그게 맞는 얘기에요 전부도 가능하지만 일부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전세권 등기할 때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기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기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전세권이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에 반한 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의 일부전기 할 때는 등기간은 얼마를 양도하는지 양도의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전세권 자 전세권 설정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 실수하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33번에 보시면 문제가 작년 문제인데 여기 이제 특색이 있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해보자 32번은 자 여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쳐본다 그게 아니라 이 존속기간은 거기 3번에 32번에 등기관이 전세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 존속기간을 기록한다는 틀린다 그랬어요 왜 이미작상입니까 그런데 거기 33번에는 그 갑은 을과 을 자 갑은 을과 을 소요 A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전세금 기간 2년화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하게 되면 계약이라고 하는 건 등기원인의 등기원인의 2년이라고 하는 뭐예요 기간에 약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약정이 있으니까 이 1번도 뭐예요 전세금을 기록한다는 맞고 2번도 맞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착각하는데 절대 이 문제가 이렇게 새롭게 나왔다 옛날처럼 이렇게 뭐예요 전세기간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는데 이렇게 문제에다가 뭐라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등기원인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게 등기원인이잖아요 등기 그런 식으로 계약이라는 등기원인의 2년이란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앞에 등기원인의 약정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뭐가 들어갔다고 등기원인의 약정이란 말이 문제에 났기 때문에 전세기간을 뭐라고 기재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괜히 딱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뭐예요 이렇게 나온 게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두셔야 돼요 등기원인의 약정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문제에서 이미 깔아주고 있으니까 2번은 뭐예요 맞는 문장이다 그 다음에 양도역 필요한다고 4번에 4번에 4번을 보시면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있죠 갑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이 하지 않아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틀말이다 아니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이해해보자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걸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건물 소유권자가 누구고 갑이고 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가 소유권자가 갑였을 때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 의리란 사람이 경매등에서 소유권을 만약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죠 우리가 그럼 의리란 사람은 갑에 대해서 자 갑에 대해서 남의 땅에 대해서 뭐라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걸로 이렇게 보겠다는 일이야 그럼 이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법정이라는 단어가 써있으니까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상에 만약에 1번에서 소유권자 이 갑이란 사람이 사망하시면 상속이 이뤄지고 민법 몇조에 의해서 997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 의리란 사람은 자동적으로 법률 균형에 소유권을 취득해요 왜 등기하느냐 처분하려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지상권을 뭐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이 정한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다 근데 이 법정지상권을 뭐하려면 양도하려면 뭐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듯이 우리가 만약에 뭐해요 이 전세권익이죠 이 전세권익이 자 이렇게 자 어디에 1번에서 전세권 설정리가 돼있고 전세금이 1억 2천이고 자 전세금이 1억 2천이고 건물에 대해서 자 범위를 정했어요 범위가 전부다 그죠 존속기간이 있어요 이 존속기간이 존속기간이 예컨대 2000 뭐예요 2019년도 뭐예요 자 3월 며칠 3월 8일입니다 그러면 2000 뭐예요 21년도 3월 며칠까지 3월 7일까지 있죠 7일까지 자 2년동안 존속기간이 있었다 이게 법정갱신이 됐다 그러면 법정갱신이니까 마처럼 법위지상권은 등기 안해도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법정갱신이라는 것은 갱신해서 법위정했으니까 등기 안해도 존속기간은 그대로 이 조건으로 2년 권한 뭐예요 연장한 걸로 보겠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도한다고 처벌하는 것은 전세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다른 권리의 뭐예요 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1-1번에서 1번 전세권의 변경등기를 해서 그죠 변경등기해서 이 존속기간을 뭐예요 존속기간을 자 언제 예컨대 2000 뭐예요 20 자 2021년 내를부터 3월 8일부터 2000 뭐 23년 3월 뭐라고 7일까지 이렇게 변경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여기다 1-1번에서 1번 전세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등기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동그라미 4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법정갱신이란 법이 정했다는 단어가 보이면 자 그 다음에 두부대줄에 갑은 존속기간의 연장은 변경등기를 법정갱신 변경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자 처분할 수 있다 다른 뭐예요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고 전세권을 다른 저당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갱신 변경등기 해야지만이 맨 끝에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세권 등기가 된 후에 갑과 병이 A의 갑과 병이 A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을 따로 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할지요 그게 일부라면 일부라 했죠 일부 도면을 내야 됩니다 모일 때는 일부일 때는 뭘 내라고 도면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34번을 발표합니다 자 1번에 뭐라고 등기원인의 위약금의 약정이 있죠 상상 임의적 사항은 전세권은 전세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전전세금 범위가 필요적 사항이에요 이렇게 임의적 사항은 등기원인은 뭐라고 위약금에 관한 약정 전수기간의 약정 임의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 등기를 할 때 이를 꼭 기록해야 된다 필요 왜 기록해야지 등기사항이 된다 뭐가 있으니까 약정이 있으니까 자 2번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하 채권의 일부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트인다 항상 뭐라고 소멸 후에 하든가 그죠 소멸 후에 해야 된다 만약에 뭐에요 존속기간이 만료 후에 자 만료에는 할 수 있는데 만료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뭐에요 예외가 만약에 전세권이 만료 전일에도 소멸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항상 소멸한 후에 하라 그때는 뭐에요 양도액을 써야 되고 대주권도 등기 할 때는 토지 등기 전세권 등기 자 할 수 있다 그랬죠 왜 용액물건이니까 그 다음에 전세금의 가맹 얘기 나오죠 가맹 가맹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의 가맹 얘기했을 때 만약에 뭐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누가 소유권자는 갑이고 이런 식으로 자 전세권자가 을해요 그래서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이 을이란 사람한테 뭐 해줘요 자 이 전세금을 뭐해달라는 얘기에요 전세금을 자 징액합니다 징액 뭐한다고 징액합니다 그죠 자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으니 자 이 을이란 사람한테 뭐해달라는 얘기니까 전세금을 자 징액한다 자 그 다음에 전세금을 감액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에요 갑이 을한테 뭐해요 을한테 뭘 요구해요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해요 그래서 뭐해요 올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컨대 자 갑과 을이 뭐에요 재계약을 얘기해요 재계약 그래서 누가 자 이 지금 뭐에요 갑이 올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을이 뭐에요 누가한테 갑한테 뭐에요 얼마를 더 줬어요 5천만원 더 줍니다 그러면 자 징액했죠 1억 2천만원 얼마 1억 5천만원 그러면 누가 우리 한 사람이 여한테 3천만원 더 줬으니까 을이 요구해요 자 가봐 내가 너한테 3천만원 더 줬으니까 세양사람이 오해를 한다 1억 2천만원 바꿔달라 얘가 요구하고 얘가 자 얘가 뭐에요 자 당연히 응해야 돼요 요구하는 사람 얘가 권리적이 그러니까 당연히 징액은 자 누가 을이 더 줬으니까 돈을 뭐해 돈을 1억 5천만원 을 줬으니까 3천만원 더 줬죠 얘한테 요구를 해 고쳐달라고 그래서 여기 밑에 뭐라고 1-1번 1번 전세권의 무슨 능기 비용 경력에서 얼마로 고쳐야 돼 1억 5천만원 고쳐야 되죠 반대로 감액을 했다 감액 그죠 감액았다 감액하면 자 누가 이 수익권자가 을한테 전세금의 2천만원을 돌려줬어요 그럼 이제 1억이 됐죠 갑이 돌렸으니까 갑이 을한테 요구해요 야 내가 너한테 2천 돌려줬으니까 1억을 빨리 고쳐달라 얘가 권해자 얘가 권리적이 반대로 바뀌죠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를 뭐야 이거를 시험 보다가 얘가한테 돌려줬으니까 이걸 따질 시간이 없어요 왜 되겠다 뭐라 왜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제 뭐가 보이면 여기 징액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징액 그럼 징액 보이면 액자는 같으니까 이 징액 보이면 여기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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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료 동그라미 동그라미 의무자 이게 소유자예요 외우자는 이게 동그라미 인간료 의무자 소유자 동그라미 인간료 의무자 소유자 동그라미 인간료 그렇죠 그러니까 딱 눈에 보면 감액 보이면 인간료 안 내는 거예요 왜 징액이 아니니까 감액은 기역자 아 기역아 미음 미음 없잖아요 동그라미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35번에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으면 농주도 대사장이 아니다 수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전세권은 전세금이래 뭐예요 종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 제사 작성하듯이 공동전세목록 물론 사물화대하고 하지는 않지만 거의 사물화대에서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5개나 이상이라면 부동산이 수개했을 때 권리 채권 전세금을 돌려내라는 채권이 있죠 목적으로 등기 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공유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등기 할 때 공유자가 전원이 하자 그랬자 전원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이 있는 것이 원칙으로 뭐예요 인감령을 제출해야 된다 그거 틀리죠 왜 전세권자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인감령이 많네요 분실했을 때 이라는 전세권에 있는 것이 등기필 정보는 당연히 뭐예요 의무자니까 제출해야 되고 부기 등기한다 그거 맞고 그 다음에 36분은 뭐예요 일부전 등기 당연히 뭐예요 이준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거기 소멸한다면 할 수 없다 그거 계속 나오는 거고 37번 보겠습니다 용인물권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그랬을 때 지상권은 존속기관은 보락진간도 가능하다 그랬고 일부에 대한 등기는 가능하나 지분은 할 수 없고 중복된 게 안 된다 그랬죠 계층적 구분금의 특정계층의 구분지상권 말도 안 돼요 계층적이라는 건 우리가 계층적이라는 건 계층은 거꾸들면 층계예요 층계 그래서 어느 민법학자가 이 구분건물 2층짜리 구분건물에 특정계층 있죠 계층은 측정 층계가 있는 이 구분건물에 여기 건물이라 전세권 등기하는 거지 지상권 구분지상권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구분지상권은 자 이 땅 밑에나 지상 위에 있죠 옥상 위에 상하 공간이 있지 계층적 구분금은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는 신청은 당사자가 미리 사용자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용자 행동을 해야 되지 전자 행동을 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변경 등기인 등기상 이해관기는 3자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보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에서 변경 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 변경은 이해관기는 승낙 이승판 업주죠 이해관기는 승낙서 판계수가 없으면 주등기로 있으면 뭐라고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자 넘기시면 넘기시면 거기 여러분 거기 246페이지 38번 있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틀린 거 그랬는데 시완성을 이후로 통행지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방해 뭐예요 지효권 취득하기 위해선 취득한다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 승역지 지역권 등기 할 때 유역지 등기 기록을 그러니까 항상 승역지에는 유역지 표시라고 그 지역 그 유역지에는 무슨 표시하고 승역지 표시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차임지교식에 대한 약정이 있을 때 있죠 약정 약정이 있다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할 때 이를 기록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도 있어 이거 유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필지 일부의 지상권 등기 할 때는 일부니까 뭘 내야 되고 자 도면 그리 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대 원인의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소멸에 증명이 없는데 항상 뭘 끝나고 하라고 만료 후에 해야지 만료전이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용인 물건이 그렇게 시험에 자주 자 용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기본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일단 뭐가 바뀌었다고 자 그 임의적 지상에 그 등기부에 기재하는 그런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일단 뭐라고 임의적 사항은 자 만약에 대표적인 존속기간은 기록할 수 있다 근데 등기 원인의 약정이라 들어가면 기록해야 된다 아 근데 그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작년처럼 문제에 이렇게 모여 매년도 2년으로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2년으로 뭐예요 계약을 맺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써 있으니까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등기부에 기록하는 신청서에 이렇게 뭐예요 기록 신청서에 쓰면 다 등기부에 쓰니까 자 등기 원인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다면 이건 뭐라고 등기 사항이다 그런 식으로 그 내용이 바뀐 거를 좀 봐주셔야 돼요 특히 전세권에 대해서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는 자 뭐가 없는 한 자 그 전세권의 소멸의 증명이 없나 항상 뭐라고 뭘 끝나고 해야 돼요 전세기간이 끝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면 절대 뭐라고 전세권이 소멸을 후회하는 거지 전혀 할 수 없다 그런 점을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저당권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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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